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와 몇몇 용어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두번째 시간에는 강의 1b 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pc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의 역사들도 같이 배우게 된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렉쳐 번호는 렉쳐 02 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인간의 시각과 광학 입니다 이 렉쳐는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개념을 머릿속에 확립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해가 가지 않는 대화를 하게 되요 아시겠죠 내 강의나 실습이나 이런 것을 전혀 따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집중하시고 이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랩 세션이나 질문 세션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거에요 빛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빛과 색을 감지한다는 것도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것들을 이것들을 컴퓨터에다 늘려면 컴퓨터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전자기파 에요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물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빛은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생기는 현상이다 물리 현상이에요 그러면 빛은 어 직진 어 빛의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서 또 가면서 진동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 광자라고 하는 포톤 이라고 하는 광자의 입자 모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주파수가 있는 파동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물리 시간을 배웠던 거에요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할 때 그쵸 물질이 이동을 할 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중에서 전자기파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냐면 이 파 이 파에 어 주파수 주파수를 가지고 여러가지를 어 구분해서 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주파수는 이제 반대로 일분 일분의 남달까 그 프리퀸시 일분의 남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장으로 파장의 역수로 주파수가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으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이쪽에 10에 마이너스 파장이 10에 마이너스 12승 미터 정도로 아주 작으면 이거는 우주 우주선 이라고 해요 우주선 우선 우주로 날아간 비행선이 아니고 우주선 우주에서 나오는 이제 빛의 선 이런게 있구요 감마 선이 이쯤 되구요 엑스레이가 10에 마이너스 9승 1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이 1나노미터 정도 되면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엑스레이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비지볼 라이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uv 이태원 그 아니고 하여튼 uv 는 에 에 그 자외선 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시광선이 쭉 있구요 그럼 보남 파초 노우주 빨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빨강 다음에 우리 눈으로는 안보여지만 어 열을 전달하는 까 이런 어 그 특징이 있는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적 적외선 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적외선 안쪽에는 마이크로웨이브 가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어서 들어 봤죠 네 집에 있는 어 예 마이크로웨이브 전기 전적 전자 예 전자기파로 이렇게 물 따뜻하게 되오는 거죠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이렇게 인프라레드 보다 안쪽 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도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아파장 킨 긴 파장에 속한다는 거에요 마이크로웨이브의 원리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웨이브 가 물 분자의 공진주파수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를 이제 틀면 강한 에너지로 틀면 물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물 분자가 3개 진동을 하면서 어떤 상이 일어나냐면 물 분자끼리 부딪혀서 열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게 에 마이크로웨이브 5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다가 여기 있고 라디오 우리 fm am 라디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밴드 라고 해 가지고 그 그 vh 하니까 am 라디오 정도가 이쪽 키로 헤드 키로 키로 헤드 지정 밴드의 여기 있습니다 장파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럼 요기 이제 가시광선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uv 가 있고 ir 조회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이는 게 어 파장이 뭐 한 3 330 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800 정도가 700 7 100 800 정도가 되면 빨간색으로 좌회선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대략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한 350에서 730 정도 어 나노의 파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러면 빛의 빛의 양 빛의 강도를 설명하는 단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게 캔덜라 캔델라는 말 그대로 캔델에서 나온 빛의 빛의 밀도에요 루미노스 인텐시티 이건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어떤 단위 면적에서 단위 면적에서 빛이 얼마나 나오나 나오나 이게 인일 캔델란다 cd 라고 쓰는데요 캔델라 인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촛불 촛불 하나의 빛의 강도가 원 캔델라 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이 여기로도 비치고 여기 사방으로 비치겠죠 그죠 사방으로 비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는 1 캔델라는 단위 면적에서 들어가는 빛의 밀도 인데 전체 방향으로 비친다고 하면 모든 방향으로 9의 방향으로 그렇죠 9죠 9의 방향으로 비친다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곱하기 9의 표면적 각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면 12.56 대략 12.56 로맨스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빛의 양이 얼마만큼 나오냐 라고 표현할 때는 캔델라로 표현하면 안되고 로맨스로 표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빛이 있는데 빛을 얘는 이 방향으로만 써요 이 방향을 쏘는데 그러면 이 방향을 쏘는거 전체를 다 합치면 얼마일까 계산했을 때 단위는 캔델라가 아니라 로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루맨 그렇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단위가 뭐냐면 캔델라 루맨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델라는 어느 한 지점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빛의 거리 빛 광원과의 거리만 있으면 캔델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루맨은 전체를 움직이면서 전체를 다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루맨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루맨을 똑같이 나온 루맨을 가까운 면적에 다 쏘면 당연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제 2미터 제곱의 면적에다가 쏘면 당연히 그쵸 당연히 200 룩스가 그러니까 단위 200 룩스가 된 룸에 나누기 룸에 나누기 룸에 나누기 거리에 제곱하면 우리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어 거리가 2배가 늘어나면 거리가 2배 늘어나면 밝기는 4배 어두워 지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빛을 더 좁게 쏘면 그죠 같은 루맨을 좁게 쏘면 좋은 영역이 더 환하게 빛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 지점에서 측정된 빛의 양을 뭘로 단위를 쓰냐면 룩스라고 씁니다 룩스는 어떻게 됐냐면 루맨스 분의 예 거리의 제곱입니다 거리 t 의 자승이 된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룩스 룩에스 그 다음 칸들라이 차지 할 수 있겠죠 루맨스는 어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조명기구 이 조명기구 얼마나 밝은가 이랬을 때 루맨스를 씁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 프로젝터 레이저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도 이 빔 프로젝터의 램프의 밝기는 얼마다 라고 쓸 때 뭐 천 루맨스 천 nc 로맨스 뭐 이런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겠죠 네 칸들라 루맨스 룩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봤는데 이건 이제 당연히 주파수에서 따라서 다른데 그럼 원 칸들라 가 원 칸들라의 안에는 어 광자가 몇 개 들어 있나요 하고 제가 한번 저기 코라 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코라의 답은 뭐냐면 어 이거는 좀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빛이 어 무슨 색깔의 주파수 주파수를 갖는 무슨 색깔의 빛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어느 정도 주파수를 갖는 빛이었다 고 한다면 1 칸들라 에 들어있는 광자는 5 곱하기 10에 16 순계의 광자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쵸 왠지 플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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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스타인 어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원 칸들라가 얼마라고 했냐면 제가 촛불 하나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밀도 그렇죠 그러면 대략 따졌을 때 결국 초 하나에서 초 하나에서 대략 5 곱하기 10에 16 순계의 광자가 매초에 쏟아져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1초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광자들이 쏟아져 나올까 라는 단위 초가 될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광자의 양이 광자들이 쏟아져 나 지금 빛은 입자로 입자의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입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일 칸들라가 쏟아내는 광자의 개수는 이렇게 많다는 것 쓰시면 무슨 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배울 개념은 뭐냐면 반사에요 그리고 전반사와 난반사라는 거에요 만약에 어떤 빛이 빛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아까 일 칸들라만 돼도 10에 16 5에 10에 16 순계의 광자들 5 곱하기 10에 16 순계의 광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아주 어떤 가는 빛의 빔 빔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안에 아무리 작게 그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태양빛이다 그러면 빛이 엄청나게 촛불 하나 하고는 비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아무리 좁은 영역을 선택해도 이거 아무리 좁은 영역을 선택해도 여기 면적이 있을 것이고 이 면적 안에 뭐 10에 16 생기는 아니어도 100만 개 1000만 개의 광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을 거라는 거에요 그런데 빛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쏟아져 들어오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에 들어오는 이 빔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입사각과 출사각이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반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펠큘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전반사라고 해요 전반사의 대표적인 전반사하는 물체는 뭐겠어요 거울이겠죠 거울은 빛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빛이 이렇게 아주 가는 빔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가 좋을까 작은 레이저 포인터로 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저 포인터로 어떤 물체를 딱 쐈을 때 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어떤 물체를 쐈어요 손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포인터로 손에다가 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메라로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빨간점이 보이죠 도대체 왜 보이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점이 손바닥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힌 빨간점이 저한테도 보이고요 여러분한테도 보이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레이저 빔 프린터로 레이저 포인터로 레이저 포인터로 빵 하고 쐈어요 그랬더니 그 레이가 쫙 맞아서 이 내 손에 맞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대로 다 빵빵빵빵빵 빛이 예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산란 했어요 산란이 알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디퓨즈 빵 퍼져서 흩어져 난잡하게 흩어져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전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디퓨즈라고 하는 것은 빛이 맞았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를 여기다 쐈어요 노란 종이를 쐈는데 여기가 점으로 딱 보여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네 이거는 이 종이는 산란 디퓨즈 머티리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울 굉장히 반질반질한 거울에다가 쏘면 쏘면 쏘는 대로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카메라에다가 한번 장난을 쳐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뭐가 됐냐면 일부는 여기로 갔고 일부는 산란 됐어요 그래서 전반사와 산란을 같이 하는 오브젝트예요 완전 전반사를 일으키는 물체는 당연히 은 아주 매끈한 은포면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 산란 거의 안 하지만 그걸 0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0으로 되는 완전 전반사를 일으키는 거울을 만드는 것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반사와 산란 전반사와 스페큘러와 디퓨즈 디퓨즈 그러면 여러분들 디퓨즈는 어떤 속도 성질이 있냐면 디퓨즈 그 다음에 리플렉트 모두 색깔을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반사합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색깔은 색깔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창 밖에서 우리가 맞고 있는 태양광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물론 이제 좀 밀도의 차이는 있기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빛이 통째로 와요 대신 uv나 이런 라이트는 거의 없습니다. uv는 성층권에 있는 무슨 총에 층에서 걸러지죠 그래서 가시광선들이 빛이 막 이렇게 스펙트럼을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반사하는 물체가 색깔을 선택적으로 반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 들어온 굉장히 많은 빛 중에 노란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이 일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는 얘가 다른 색깔은 다 흡수하고 노란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성 하나에요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나중에 빛의 삼원색 이런 걸 배우면 알겠지만 옐로우를 만드는 것은 레드하고 그린 칼라를 섞으면 옐로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면 레드하고 그린 칼라가 반사되고 블루 칼라는 흡수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노란색만 반사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레드하고 그린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색으로 인지, 노란색으로 감각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색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디퓨즈를 선택적으로 노란색만 디퓨즈 한다 라고 일단 설명을 할게요 스페클라도 똑같아요 스페클라도 어떤 색깔은 흡수하고 어떤 색깔은 전반사시킬 수도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아시겠죠 다음은 블랙이에요 이제 먼저 빛을 설명하기 전 앞서서 까만색이라는 색은 무슨 색일까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은 반타 블랙 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굉장히 나노 무슨 튜브 같은 걸로 해갖고 나노물질로 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빛이 들어가면 바깥으로 반사가 전혀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동그랗게 구멍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이미지에다 동그랗게 까맣게 색칠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이렇게 완전히 까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 완전히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쉐이딩이 없어져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동상에 동으로 된 상 위에 이 반타 블랙 머트리얼들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렇게 3D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죠 쉐이딩이 안 되죠 완전히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을 3차원 모양을 전혀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정도로 까맣게 되는 물질을 반타 블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까만색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까만색은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지금 화면에서 여기 까만색이 여러분들 눈을 향해서 까만 광선이 여러분들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까만색은 아무 색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까만색입니다 우리 눈이 아무 빛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주파수의 가시광의 주파수의 에너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면 우리 눈은 검정색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색깔이 검정색깔이라는 색깔의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빛이 다 꺼져 있을 때 우리 가시광에 있는 모든 빛이 우리 눈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일 때 블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눈은 어떻게 생겼냐면 안구 눈이라고 하는 안구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그 안구의 맨 앞에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고요 렌즈 앞에는 뭐 이렇게 강막 이런 걸로 보호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근육이 있는데 어떤 근육이냐 하면 이렇게 이 원 이 부분 아이리스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구멍 빛이 나오는 구멍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도록 모이는 거죠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빛이 이제 들어오면 당연히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서 렌즈에서 이렇게 초점이 맞아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레티나라고 부르죠 레티나라고 부르는 여기 여기에 여기에 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전기 신호로 바뀌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발라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그것을 물질이 있고 각각의 센서들이 조그만한 그 광소자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빛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그 전기 신호가 신경 신호로 만들어져서 만들어져서 이 신경관을 타고 이렇게 뇌로 향하게 됩니다 뇌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항상 사람들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잘못 그리는데 절대로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한 점에 떨어졌죠 한 점에 갔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그 지점이 이 지점 되겠죠 이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나온 광자가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안 되나 광자가 있을 텐데 그 한 점에서 나온 광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산란을 하겠죠 그죠 산란을 하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 빛이 빛이 렌즈에 의해 굴절에 의해서 한 점에서 교수님 점이라고 하는 건 면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5 곱하기 10에 16 순계에 광자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영역을 그렸는데 거기서 아주 작게 하다 보면 여기서 빛이 예를 들면 초당 만개의 광자가 나오는 정도로 작게 작은 아주 조그만한 눈꽃만 눈꽃보다 훨씬 작아지 아주 작은 영역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의 영역에 그 영역에 그 영역에 나서 튀어나온 만개의 광자가 이 수정체 렌즈를 거치고 났더니 다시 한 점에 모이는 것 이게 초점이에요 이걸 포커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포커스가 한 점에 한 점에서 나온 광자들이 쭉 퍼져서 왔는데 굴절시켜서 다시 한 점으로 모이게 만든 것 이게 수정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빛이 모여서 나오겠죠 그냥 원인 우리가 눈의 원리는 잘 알아요 눈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온 것이 초점이 맞아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뭐 좀 뭐라고 하죠 황반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뭐가 난지 하면 빛이 신경 시그널로 바뀌어요 신경 시그널로 바뀐 것들을 신경 다발로 해가지고 뇌에다 갖다 주면 뇌가 막 처리를 해서 어 여기 뭐가 있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게 눈의 역할이에요 눈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거예요 눈은 어떻게 초점을 닿는가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한 지점에서 나온 빛 한 지점에서 나온 빛들이 전부 다시 이곳에 한 점에 모이게 하는 것 이게 포커스라고 했어요 포커스 그렇죠 그런데 빛이 굉장히 굉장히 이 영이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되게 멀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게 멀겠죠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는 것을 한 점에 한 점에서 이 먼 곳에서 온 빛을 빛 빛 다발을 한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얘가 굴곡이 다른 굴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많이 굴절을 시켜야 되고 얘는 적게 굴절 멀리 있는 것은 적게 굴절 시켜도 네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이 수정체는 얇아지고 가까이 있을수록 예 수정체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봐요 네 여기에 레티나에는 레티나에는 로드하고 코니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로드는 로드는 뭘 센싱하는 거냐면 모노크로마틱이에요 모노크로마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흑백이라는 얘기에요 흑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색조라는 거예요 빛이 빛의 칼라는 못보고 빛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만 센싱할 수 있는 셀이 로드셀이에요 로드가 우리말로 뭐냐면 방망이에요 얘가 모양을 보면 방망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로드셀이라고 해요 콘셀은 뭐냐면 콘셀은 뭐냐면 색깔을 센싱하는 셀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타입의 콘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세 가지 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값에 세 가지 값의 조합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해 내서 색깔이 무엇이다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봅시다 좀 더 또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더니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이런 물질이 있대요 이게 뭔가 봤더니 레티나 트위스팅 어라운드 원 이게 로드셀에 뭐가 있는데 로돕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대요 로돕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발라져 있는데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로돕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빛을 맞으면 분자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꼬부라진 분자 구조에서 표진분자 구조로 바뀌어요 꼬부라진데서 표진분자 구조로 바뀌면서 뭐가 나오냐면 짜릿하고 전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로돕신이란 물질이 작동을 해서 우리 센서에서 전기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로돕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네 여기가 요 C C 오그룹 부분을 C 에튜2 OH 알콜기로 바꾸면 이게 모양이 다 똑같은데 요렇게 로돕신에 표진물질하고 비슷해져요 어 그럼 이게 얘 이름이 뭐라구요 비타민 A 래 비타민 A는 그러니까 로돕신하고 관계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 A가 없으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넵 야맹증에 걸리게 돼요 비타민 A를 너무 안 먹으면 이 로돕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 몸이 생성하지 못해서 로돕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죠 없으니까 빛이 전기신호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돕신이 부족해지니까 깜깜한 밤에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 이제 황체 황체 봤더니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고 뼈쪽하게 생긴 세포들이 전자혜명을 봤더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셀 로드셀 뭘 잰다구요 네 로드셀은 빛이 밝기만 재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셀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셀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짧은 거 긴 거 긴 거 중간 게 있는데 파란 거 초록색 빨간색 세 가지 주파수를 센싱하는 콘셀이 있더라는 거예요 콘셀과 로드셀 그래서 콘셀에서 콘셀에서 예를 들면 이 콘셀이 가까이 적는 거 어떻게 작동하나 봤더니 파란 거는 이 빛을 이 빛을 만나면 이런 신호가 그러니까 이 빛을 만나면 신호가 이렇게 세고 빛이 400 이하로 가면 점점점점 떨어지고 여기 자외선 쪽 영역으로 가면 아예 반응을 안하고 이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이 그런데 이쪽으로 가도 초록색이나 빨간색 빛을 가했더니 이렇게 여기보다 넘어지면 점점점점 줄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초록색 빛을 가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들웨이브콘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전기 신호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빛을 가했더니 여기 이 신호도 녹색 신호를 가했더니 굉장히 신호가 크게 나오고 파란 쪽으로 할 수 있게 쭉 줄어들고 빨간 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빨간색까지 했더니 빨간색이 여기쯤 가서 굉장히 센 빛이나 센 신호가 나오고 여기로 약해지고 여기로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오렌지색이 있는데 오렌지색 신호를 딱 눈에다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얘는 그러면 초록색 셀은 미들웨이브콘은 요만큼의 신호를 낼 거고요 그죠 요만큼의 신호를 낼 거고 요 롱웨이브셀은 요만한 신호를 내고 얘는 안 낼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 세 가지 신호를 합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뇌 속에서 음 얘는 오렌지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어 그러면 보라색은요 보라색은 놀랍게도 이 빨간색 그래프가 살짝 떠요 그래서 여기서 초록 신호가 전혀 안 나오고 빨간 신호가 좀 나오고 파란 신호가 많이 나오면 음 이게 보라색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현상을 만드는데 여기 빨간 신호가 여기 빨간 신호가 살짝 쓰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냐면 빨간색과 보라색은 가까운 색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표현할 때 빨간색과 보라색을 붙여서 색 고리로 표현해요 색환이라고 하죠 네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봐 오렌지 색깔 빛을 우리 눈에 가했더니 오렌지 색깔 빛 빛 오렌지 그러니까 뭐 한 630 헤드 630 나노미터의 빛을 우리 눈에 가했더니 우리 뇌에 가는 신호가 어떤 거였냐면 초록색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0.2 0.3 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0.5 라고 해요 0.5 라고 해요 그러면 초록색 0.3 빨강색 0.5 블루가 블루 신호가 0.0인 신호가 우리 뇌에 가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런데 반대로요 이게 620 620 620 나노미터짜리 빛을 쏘이는게 아니라 우리 눈한테 초록색 0.3 정도 하고 빨간색 0.5 정도를 섞은 다음에 섞은 빛을 우리 눈에 쏴 줬더니 음 이 색깔은 초록색 0.3 에 빨간색 0.5 야 라고 느끼는게 아니라 오렌지색이야 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이 비율대로 RGB를 섞었더니 우리가 어 이거는 무슨 새끼야 무슨 새끼야 느끼는 이 모든 지파수의 빛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빛의 조합을 그냥 세 빛의 0에서 1까지 값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눈에 넣어줬더니 여기 있던 모든 빛을 다 색깔이 있는 것처럼 총천연색이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빛은 세 개만 썼는데 이게 우리 눈에 색을 감지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우리 눈 안에 센서가 센서가 RGB 센서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RGB 값의 조합으로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라고 알아내기 때문에 RGB 값에 세 빛을 섞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빛의 주파수의 차이를 다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세포 중에 세 가지 세포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색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가 빠진 하나가 빠진 사람 또는 두 개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걸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어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그룹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약이라고 하는 병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눈에 황반에 예를 들면 어떤 센서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없거나 할 때 색약이라고 하는 병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또 하나 인간의 비전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가 보면요 이게 콘 이래요 콘 그래프 이게 뭐냐면 앵글이 우리 눈에 여러분들 쟤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0에서 90도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지 황반의 뒤쪽 여기가 0도구요 내 눈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0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0도 20도 30도 40 40 90도 60 이렇게 갖고 이 각도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콘 콘 뭐라 그랬죠 색깔을 센싱하는 센서가 여기에는 콘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한 그림을 보는 거는 요만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가면 예를 들면 눈을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글씨를 여러분들 한번 화면에 글씨를 읽어보세요 내가 글씨라고 해서 글씨를 정말 읽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냐면 로드셀 밝기를 센싱하는 센싱하는 부분들은 대략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없고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밝기를 센싱하는 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쭉 들어 들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 밀도니까 그렇죠 여기에 콘셀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꽉 콘셀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는 로드셀이 적겠죠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상한 데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블라인드 스포 이래요 블라인드 스포 여러분도 알아요 맹점이라는 거 알아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성경세포들이 어디로 이렇게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뭉태기 쳐서 여기는 그래서 신경세포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다발이 나가는 구멍이라서 거기에는 황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그런 거 테스트해서 뭐 어떤 점 하나가 딱 사라진 점이 있죠 맹점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스포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밝기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주변에서도 잘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럴 거 같죠 누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럴 때 뭐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측정할 때는 로드셀이 해서 상세하게 뭔가를 판단할 때는 그 다음에 콘셋들이 참여해서 센싱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좁은 영역이다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세밀하게 못 본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해상도는 어떤가 아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눈에 해상도는 중앙 부분이 높고요 그렇죠 중앙 부분이 높고 특히 색깔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어 신신경의 신호가 나오는 원리는 여기에 여기에 로돕신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빛을 받으면 신호가 전기신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을 빛을 받으면 라이트를 받으면 얘가 전기신호가 찌직하고 나와요 알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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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신호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너무 높아져 너무 높아져서 전기신호가 막 찌릿하게 너무 높아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네 눈이 부시다고 해요 눈이 부시다고 해요 그런데 오케이 그럼 눈이 부신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빛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홍채라고 하는 걸로 아이리스로 아이리스 닫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닫아 그러면 들어오는 빛의 양을 한 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열렸을 때 이만큼이 빛이 들어와서 한 점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닫았으니까 여기 이만큼만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만큼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굉장히 초점이 정확히 맞으면서 빛의 양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신호가 너무 높지 않고 알맞은 신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알맞은 신호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겠죠 홍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 나가면 홍채가 확 닫히고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확 열려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렌즈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이 초점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볼 때가 더 그 책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밝은 곳에 가서 책을 보면 닫혀 들어오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초점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실험을 해보면 돼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예를 들면 뭐 근시 있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으로 아주 바늘구멍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바늘구멍으로 눈을 통해서 그곳을 보면 굉장히 초점이 잘 맞게 안경을 벗고도 초점을 잘 맞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홍채 아이리스를 가지고 렌즈 구멍을 열고 닫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만했던 걸 요만하게 줄이면 빛의 양을 100분의 1을 줄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밖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극장 안으로 확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 홍채를 아무리 활짝 열어도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 밝은 곳에 있으면요 시상하고 호르몬 뭐 뭐가 작동을 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아까 무슨 물질이 발라진다고 했죠 로돕신이 발라진다고 했죠 로돕신의 양을 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로돕신의 양을 밝은 곳에 있으면 줄여요 왜냐하면 홍채를 아무리 닫아도 더 이상 더 작게 닫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너무 시그널이 커요 그럴 때는 로돕신의 양을 줄여서 여기 나오는 전기신호의 양을 로돕신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전기신호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황반에 발려져 있는 로돕신의 양이 굉장히 적은 상태 밝은 곳에 오래 있으면 적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면 그게 로돕신이 너무 그러니까 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로돕신 신호가 거의 안 잡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이 몸이 이쪽에 로돕신의 양을 막 늘립니다 로돕신의 양을 막 늘려요 그래야 되겠죠 로돕신의 양을 늘려서 이 그 황반에 로돕신의 양이 충분히 늘어나면 그때 그때부터 잘 보이기 시작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 콱 들어갔더니 이제 안 보여 조금 눈이 적응을 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로돕신의 양이 충분히 늘어나면 전기신호가 작게 들어와도 그러니까 빛이 적게 들어와도 전기신호가 로돕신이 많으니까 전기신호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어두운 곳에서도 밝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문 열고 확 바깥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로돕신의 양이 엄청나게 만들고 엄청나게 큰 센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눈부시죠 눈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신호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눈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밝다 어둡다 까맣다 75% 정도 밝다 50% 정도 밝다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우리 눈이 지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절대적인 값일 수가 절대로 absolute not absolute absolute value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 교수님 여기 여기 있는 잘 보세요 우리가 반타 블랙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가요 진짜로 검은색인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있는 이런 돋보기 같은 걸로 저 부분 보십시오 빛이 나오고 있다니깐요 저것도 모니터가 상대적인 거예요 까만 것 제일 어두운 부분과 제일 밝은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암비 라고 해요 명암비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모니터죠 그렇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까만색을 더 까맣게 잘 표현하거나 아니면 밝은 색을 더 밝게 표현하는 거니까 명암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모니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까맣지는 않아요 조금씩 빛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눈은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그러니까 이 로드셀이요 이 로드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로드셀에 먼 우주에서 광자가 아까 1 칸델라가 5 곱하기 10에 14승 광자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멀리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멀리 모든 방향으로 나오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게 광자 5개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몇백 광년 말고 몇억 광년 바깥에서 쏘았다면 우리 눈은요 광자 하나도 디텍트합니다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 적응이 돼서 높이는 충분히 많은 양이 되면 광자 하나도 측정을 합니다 그만큼 정밀한 기구 정밀한 센서예요 우리 눈이 아시겠죠 네 잘 개념을 잡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는 밝기 어둡다와 밝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렉처2를 비디오로는 두 개를 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렉처2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색상 밝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